사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뒷골이 선월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겸상입니다 오늘은 사실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포켓2가 나왔길래 또 장북병이 도저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는 영상은 포켓2로 찍는 첫번째 영상인데 첫번째 영상이라고 찍을 만한 수준의 영상 아닙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저 혼자 찍는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으로 따라오는 요 마이크 핀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겸 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 얘가 저를 따라오기 때문에 약간 화면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이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부제는 세계적인 미래 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예측한 코로나가 만든 세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영숙 제롬글렌 이라는 두 분이 공전을 하신 책이고 비즈니스북스에서 2020년 10월 22일날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 띠지 부분에 띠지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발하라리가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네요 2020년 2월 달 이었을 겁니다 제가 강의하던 모든 강의가 다 중단되고 갑자기 반 백수가 되어버린 게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1년 3월 중순이니까 제 기준으로 보자면 코로나로 인한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된 지 딱 13개월이 된 겁니다 코로나19 라고 하는 사태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삶이 앞당겨져서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대면 강의만 해왔었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의 강의도 지금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면 강의를 하러 가서도 만에 하나 강의가 중단됐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플랜 b 를 짜 놓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바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구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을 한 책이 이거고 이런 책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적혀 있는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 더 눈길을 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해서 꽤나 많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어릴지 읽었던 그런 미래세계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많이 나왔었구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삶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건 다 변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뒷골이 선월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어릴 적에 봤던 아이작 아시모프 SF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그런 류의 영화들 그런 데서 보는 미래들이 이제 진짜 조금씩 조금씩 착착착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그냥 나는 멀뚜멀뚜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미래세계 카다룩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세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카다룩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여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문장 몇 개를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6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세계의 콘텐츠 제작자가 된다 당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창출된 부의 일부를 자신에게로 이동시켜야 한다 미래의 부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문장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을 다루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6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색기술의 도약도 학습의 일대 변역을 가져온다 과거에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생기면 도서관에 가서 10시간 동안 조사한 후 답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검색인지를 사용해 10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8학번입니다만 94년도에 편입을 했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 공업디자이너과에 편집을 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 해에 제가 태어나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써봤거든요 애플사에서 나온 파워맥 520c 라고 하는 노트북을 자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다이어로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꽤 빨랐죠 그 당시에 학교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호기심에 의해서 했던 게 더 크겠지만 말이죠 아마도 그 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최신 디자인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과제를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도서관으로 몰려갔었어요 이 방금 전에 문장에 소개한 것처럼 도서관에 몰려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대여를 받고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아니면 누군가는 서점에 뛰어가서 디자인에 관련된 책들을 열람을 하고 필요한 책을 사서 거기에 있는 필요한 내용들을 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라이코스, 야후 이런 데를 들어가서 프로젝트 디자인, 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나라는 검색 엔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외국에서도 거의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어렵게 검색을 해야 됐었습니다만 검색을 해서 찾아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있으면 내용 보지도 않고 그냥 프린트부터 쫙쫙쫙쫙 해서 이만큼을 모아서 컬러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친구들의 과제물은 대부분 다 예측이 되죠 도서관에서 봐도 나오는 것들을 뻔하니까 근데 제 거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구한 자료냐 라고 물으셔서 아 저 인터넷을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낀 게 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힘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은 당연하게 된 그런 생각이 된 거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 단어의 한글 표기가 이 책에서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솔루션,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는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루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전 그걸 보고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몇 번 더 동일한 표기가 반복되는 걸 보고 아 이 책의 작가는 솔루션을 솔루션으로 표기하는구나 싶어서 넘어갔습니다만 그게 사실 좀 어색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일단 제 눈에 띄는 우리가 두 개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자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교열 과정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21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0% 적어도 6개월을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던가 답했다 라던가 이렇게 됐어야 될 텐데 것이라고 0 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오타인 부분을 못 잡아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242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백척주의자들의 결집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라고 적혀 있으나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은자가 결집은 등이라고 적혀 있던 은이 빠져야 되는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결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텐데 그게 아마 교열 과정에서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발견한 책 문장 내에서의 오류는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조금 아쉬웠었고요 책 내용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미래에 대한 어떤 카다룩 같은 느낌으로 내 스스로 어떤 철학과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훑어보고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또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용도로는 꽤나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책이었습니다 세계 미래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감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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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